하신 분들은 못 알아먹어요. 몇 번째라고? 일곱 번째 저희 살기 좋은 서구 가자일동 감중공원 열린음악회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을 활짝 열어주실 분은 우리 풍물공연 문화교실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풍물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음악 주시죠. 음악 주시죠. 음악 주시죠. 음악 주시죠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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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